라이브 오케이오 그거 안해도 된다니까 정말 안녕 안녕 하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메이크업하고 제가 라이브를 켰네요 그죠? 왜일까 왜일까 하이 제가 아 언니 안녕 제가 좀 있으면 7시에 나이키 틱톡으로 라이브하는데 여러분 들어와서 같이 요가해요 촬영 이거 촬영이죠? 지금 수정하고 있어요 하이 올라 안녕 오늘 날씨 진짜 춥더라고요 눈 엄청 많이 와가지고 다들 운전 조심하세요 학원에서 언니 라이브 보는 중이야 학원 포항도 오늘 눈이 왔어요 서울도 엄청 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눈이 저번처럼 쌓여가지고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것만 그럴 수도 있지만 다행인 것 같아요 영어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곧 이제 라이브 하러 가야되요 여러분 틱톡 나이키 틱톡에 들어가서 나이키 생방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좀 이따가요 틱톡에서 바이바바이 댓글 남기면 그중에 리워드 뽑는대요 재밌는 댓글